엄마 하나 잘 살고 있어.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두 명의 엄마가 있다고 고백을 한 이승현 씨입니다. 이승현 씨, 최근 어머니가 두 명이라는 가정사를 밝혔죠? 맞습니다. 신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면 두 명의 어머니가 계신 게 또 한편으로 슬픔이기도 하겠지만 신을 두 분 또, 특히 두 배로 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승현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. 현재 살아계신 어머니가 두 분 계시다. 한 분은 낳아주신 어머니, 한 분은 길러주신 어머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어떻게 해서 그러면 두 명의 어머니가 되게 됐을까? 최근 그 방송에서 이승현 씨가 얘기를 했어요. 아버지가 좀 엄마를, 엄마를 좀 힘들게 한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하자면 서로 따로 살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별거가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또 새로운 새 어머니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분의 어머니가 됐다 했는데 이 이승현 씨 어머니는 고 이승현 씨가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차차 얘기해 가겠지만 일본으로 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승현 씨가 그 낳아주신 어머니와 헤어진 이유.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거네요. 이승현 씨가 낳아주신 이 친어머니와 헤어졌었던 나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. 3살은 진짜 너무 어리잖아요. 그런데 이승현 씨가 말을 하기를 자신이 친어머니와 헤어진 이 이유에 대해서 어머니의 입장과 이 아버지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한마디로 양측에 기억하고 있는 이 추억, 이 뭐 혹은 나쁜 기억, 이게 너무 상이하다라는 건데 이승현 씨 아버지의 일단 주장은 이렇습니다. 일방적으로 친엄마가 떠난 거야. 애가 3살인데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친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승현 씨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너무 생활력이 없어서 내가 딸을 먹여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돈 벌로 해외에 나갔었던 거다. 버린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. 그럼 3살 때 친어머니하고 헤어진 이승현 씨는 어떻게 자란 거예요? 네, 낳아주신 친어머니와 헤어진 뒤 또 아버지 곁에 남았던 이승현 씨 누가 보호를 해줬냐? 바로 고모들이 우리 이승현 씨를 키워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 이승현 씨한테는 또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난 어른들의 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잠깐 여기 둘게요 하는 애였던 것 같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얘기할 때 눈물 나는 거 보니까요. 아직은 약간 억울한가 보다. 그런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던 이승현 씨가 언제 이제 새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? 이것도 아버님하고 이승현 씨의 기억이 다른데 이승현 씨 말에 따르면 한 4, 5살 때 이때 이제 새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요. 그런데 새어머니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인데 와서 이렇게 아버님 또 이 이승현 씨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셨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럼요. 그런데 또 이승현 씨가 그래도 새어머니가 아빠한테 잔소리 듣지 않게 욕먹지 않게 굉장히 노력하는 착한 딸이었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냐면 이승현 씨가 만약에 밥을 좀 잘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이거 반찬 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새어머니한테 잔소리를 하셔서 새어머니 생각해가지고 그 밥을 또 이승현 씨가 열심히 끝까지 다 먹었다 그래요. 그런데 방송 보니까 아버님 입 짧으시고 이승현 씨도 보니까 입이 좀 짧고 이렇게 마음이 얹지 않으면 이렇게 얹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녀가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딸이 그 부분을 잘 어린 나이에도 했다는 거.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박은영 씨가 얘기한 어른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둘게요 할 수 있었다. 저도 그 부분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니 이런 상황이면 반항도 좀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. 이승현 씨는요 자신의 지극정성으로 길러준 새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내 이야기를 하려면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요. 이제는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앞에 붙는 새보다는 그냥 나에게는 어머니다라는 걸 피력한 거죠. 보통 딸들은 그래요. 친정엄마 딱 생각하면 뭔가 울컥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맞아요. 친정엄마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이승현 씨를 울컥하게 하는 사람은요. 새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아닌 바로 아버지라고 합니다. 이 아버지만 생각하면 정말 미운데 마음은 또 아프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이런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승현 씨가 30여 년 동안 아버지 생활비를 책임졌어요? 그렇습니다. 이승현 씨가 이제 엄마한테 들은 얘기라고요. 아빠가 평생 회사 생활 5년 했다. 근데 5년을 하셨는데 이 자식은 자라나야 되고 가정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승현 씨가 이제 특히나 이 방송 생활하면서 번 돈을 만약에 정말 내가 뭐 이번 달에 뭐 250만 원 벌었다. 그럼 200만 원을 다 보낼 만큼.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뒤에도 이승현 씨 굉장히 또 정확하게 말하시잖아요. 내가 기억에 한 두 번 빠질 수 몇 번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굉장히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늘 이 30년간 아버지의 생활비를 드렸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이거든요. 생활비를 드리기는 드리면서도 이 존재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버거운 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. 뭐냐면 이렇게 식사를 막 정성스럽게 막 소고기도 굽고 전복도 해서 드렸는데 이 아버님 잘 드시는 거 보면서 뭔가 있잖아요.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미워. 미운데 또 그렇게 혼자 또 밥 드시는 거 보니까 짠해. 요래가지고 이제 친정엄마의 울컥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아버님이 근데 굉장히 이건 명확하시더라고요. 딸이 이렇게 돈 줘서 내가 편안히 살았다. 그리고 우리 딸 나 너무 자랑스럽다. 막 시장 가서도 누군지 알아요? 알아요? 막 계속 딸 사진 들어있는 수초 가지고 다니시고 굉장히 그 딸에 대한 자부심 이거 분명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별거 못해주고 허수아비같이 평생 그랬다. 또 잘못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승현 씨가 아빠를 생각하면 좀 미웠다가도 짠했다가도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게 30년간 아버지의 생활비를 오롯이 책임진다는 게 이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. 근데 혹시 그러면 미스코리아 출전한 것도 아버지 부양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? 사실 30년이라고 생각하면 30년 동안 저는 제 몸 하나 부양 저를 스스로 부양하는 것도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이승현 씨 그 부양이라는 의무 때문에 미스코리아에 출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mouth1501.